저녁에는 출발 암티블러 한국국토정보공사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과적으로 양파 사과 beber 설명이 대 올라오지 마시고 한입에이 혀자 에어컨 맛있다 페이스베리 나의 아이스크림 튀김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겼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주에 만나요. 아직도 있는 것들이 있네 근데 많이 없네 거의 다 땄네 감 다 땄네 저기 감 계속 저거 분리하고 있어 오늘 아침 다 판거야 아침 덜 찍어야 되나 보다 공격이 좋네 놀러 온 것 같네 기분이 바로 옆에인데 무슨 소리가 나갔지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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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하는 중 제꼬리 전화하는 중 우와 이것도 진짜 다 펌이다 집 안에서 키우는 거 갖고 나가서 파는 거 같은데 계란 파는 거 있으면 사려 그랬는데 프리레인지로 그래서 안 비싸면 사자 저희는 호로우 여기도 훨씬 더 감이 이쁘다 이거 맛있겠어 이거 먹지 않고 사서 16불 괜찮은데? 무난히 이쁘네 훨씬 더 좋은데 저게 몇 개 정도 들었지? 대수를 좀 보고 올 것 같아 라지 트레인 얼마야? 30불 30불이야? 봐봐 무화가 훨씬 이쁜데? 여기 먼저 올 거 그랬어? 저거 나 저거 하나 먹고 싶어 이거 완전 형식인데? 이거 아니면 이거? 그니까 무화가 엄청 좋아 보이네 아까 거기보다 얘가 더 좋아 흐흑 클럼 이리 와봐 클럼 퀄리티 겁나 좋아 반점 소름 얼마인데? 네 어 균 어 이 균은 미감인데? 나 균 살래 귀엽다 나 다 뒤에서 그냥 다 갖고 온 것 같아 또 귀여워 귀여워 또 귀여워 13 20 20 30 compensated 20 20 20 20 3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끝. 이기완? no. 오우 한 번씩? 아주 달아 그리고 이것은 요구르트 요구르트 얼마나? 한 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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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니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